여러분 오늘은 2월 14일 월요일 11시 13분이에요. 여기 아빠가 토마토를 그렇게 잔뜩 사가지고 오셔서 이번 영상은 토마토 특집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딸기도 다 먹어야 돼서 그릭 요거트랑 토마토 주스를 만들어 먹으려고요. 그리고 이 딸기와 함께 먹으러 온다. 그리고 이 딸기와 함께 먹으러 온다. 그리고 이 딸기와 함께 먹으러 온다. 고추냉이 감자 했담스크림 엄청 짭졸음 금방 여러분, 지금은 11시 57분이고 12시에 친구 집 앞에서 만나서 강아지 요거트 먹으러 가기로 했거든요. 저도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책 읽다가 오려고요. 여보슈! 지금 나가요! 귀여워! 귀여워! 오늘 저녁은 토마토 볶음밥을 만들 거예요. 오늘 저녁은 토마토 볶음밥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저께 저한테 주의해 주세요. 저는 토마토 볶음밥을 준비했어요. 토마토 볶음밥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토마토 볶음밥을 준비했어요. 치즈가루 양파 반지위로 훨씬 더 긁어서 1주년 alga 조금 더. 중불로 돌아다니와 턱은 치킨에 도망가고 끓여주기만 하면 간장 소금과 고춧가루 오이무스타일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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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는 밥풀이 수제 간식 만들어주려고 산 거예요. 너 거야, 너 거. 내 거. 오늘은 2월 15일 화요일 11시 30분. 오늘은 닭다리 쌀 토마토 샐러드를 만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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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올해 시기도 했고, 내일 졸업식이어서 네일아트를 좀 받고 올려봅니다. 완전 롱 패딩. 발목 끝까지 오는 거 입고 다녀오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지금은 3시 20분이고, 저 이렇게 내일 색깔 발랐어요. 제가 스타벅스 신의 주제에 따라서 만나요. 제가 스타벅스 신의 주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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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딸기가 안 보이는데 딸기 맛이 나는데요. 저는 녹차를 완전 완전 좋아해서 스타벅스 최애 메뉴가 그린티 프라푸치노거든요. 제가 지금 생리 중이라 당이 필요했는데, 너무 맛있어요. 제가 지금 생리 중이라 당이 필요했는데, 너무 맛있어요. 오늘 저녁은 토마토 카레를 만들 거예요. 3분 후 취업하면 성 Brawlhouse 신의 주제 modifying Sacramento 카레를 일정하고ific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같 Neon 달성하고 Deus Watt 오늘로 뒤에 좀 함께 뺄кив합니다. 하지만 난 이런 느낌으로 하면 안탈чив잖아요? 모짜렐라소스 온라인 계란 절에 반죽을 잘라주세요 버터ng을 매운 용어 고춧가루 잘 익어서 설탕을分 roman고 다진 메이임이 몇 가지로 Foconus 삼내줄 1, 2, 3, 5, 3, 4, 8, 0цы sten usk 숙성 육즙 숙성 설탕 스피 양파 소금 고춧가루 소금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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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코냉밥 100g 소금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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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콤달콤 Pilots yi-i 오지 않고 넘친다 어떡해! 아! 아! 안돼! 어떡해! 진짜 맛있어요. 제가 토마토를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재료 특집보다도 약간 토마토 음식이 지금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안녕! 여러분 오늘은 토마토 샌드위치를 만들 거예요. 두부 텐더 말고 마켓컬리에서 발견한 건데 두부 스틱이 있길래 이거를 넣어서 한번 샌드위치 만들어 보려고요. 한번 ellos successive aide O leurs 시간을лек 테두부 깃턴과 nodes 한 마리번har 이 정도면 무를 이용해서 저는 음'M때issors 눈에 띵을 넣어서 잘게 썰어버려요 ικό뿌뿌뿌뿌뿌뿌 크기랗 핀란띠 가방이 맛있게 썰어줍니다 너무 맛있게 썰어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두부스틱은 두부텐더보다 엄청 부드러워요. 약간 어묵? 핫바? 이런 느낌이고 치즈스틱처럼 만든 것 같아요. 두부스틱을 가지고, 치즈볼لف tig, 치즈스틱은 제거하고, 치즈스틱을 만들어서 닭다리에 잎을 거친거에요. 소금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양파 소금 연어 연어 소금 연어 소금 소금 계란을 뺀다. 계란을 닦아줍니다. 계란을 다진 마늘을 만들어줍니다. 계란을 잘 섞어줍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계란을 넣어줍니다. 계란을 넣어줍니다. 잘 지내자 양념장 소금 김치 설탕 기 fluid 잘 바라내고 여기에 고춧가루 고추장 고춧가루 계란 고춧가루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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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말고 빙속에 감자 그리고 빙속에 감자 빙속에 감자 빙속에 감자 아헤헤헤헤헤헤 이만 줄게 밥풀이 밥풀이 밥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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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밥풀 조각 엎드려 계란땅 잘 어울려 너무 맛있다 고기 surrendered 또 고기 티더블유지 크림바닐라 티인데 아 크림 카라멜 티 이거 구독자님이 추천해서 제가 저번에 뜨겁게 해서 먹었을 때는 조금 느끼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별로였는데 차갑게 먹으라는 댓글 보고 차갑게 먹어보니까 진짜 훨씬 맛있어요 지금 시간은 6시 29분이에요 이거는 볶음 김치 그다음은 아이스크림 감사합니다.